대박이다. 지금 학교 가기 전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시간 딱 봐서 밥 되는 시간 맞춰서. 우와, 저거는. 장난 아니다, 진짜. 이게 실화야. 자기가 밥해서 먹고 한 10살짜리 본 적 있어요? 단 한 번 넘은 적이었습니다. 나도 처음 봤어. 계란밥을 자기가 이제 내년에 파김치 정도는 담겠네. 야, 김장도 하겠어. 엄마가 저혈압이 있으신가 봐. 아침에 몸을 마는 거 보니까. 야, 얘 뭐야. 야, 이 친구.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. 왔다 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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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제야 엄마를 껴어지 좀. 어머, 저런 아들이 있어. 세상에. 아니, 너. 저런 아들이arf.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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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. 내가. 너. 너. 감사합니다.